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은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는 그런 사건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의 개인정보유출사고 7월 9일 경찰청은 여신정문금융업법 위반 사건을 조사하는 중에 한 혐의자로 붙여 압수한 USB 메모리에서 58만개의 신용카드 관련된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가명점 카드 정보단말기를 통해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15개 금융회사가 관련되어 있고 그 확인된 유효카드는 56만8천개 1917년 3월 이전에 발급된 카드였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카드 비밀번호 등이 유출이 안됐던 점이 다행입니다 의외로 이 사건은 크게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한가지 사건이 터졌구나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이 사건이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비슷한 사건은 2014년도에 카드 3사가 고객 개인정보 1억건이 유출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017년에 외주 ATM기계를 통해 가지고 24만건 정도의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배상문제입니다 2014년 1월 8일날 검찰 발표에 따르면 카드 3사 당시에 KB국민카드, 도로테카드, NH농협카드가 관련됐는데요 카드 3사가 유출한 1억건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 2016년 1월 22일날 서울중앙지법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3사는 개별 고객들에게 10만원씩을 각각 지불하라 그때 소송에 임한 사람들은, 집단소송에 임한 사람들은 5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건의 유사한 그런 집단소송이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1억면에게 10만원씩을 지불하게 되면 1조원 정도 되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적은 액수다라고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회사는 3개월 정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런 사고가 왜 계속해서 재발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단서가 있습니다 그 사건이 좀 사회적 무리가 컸기 때문에 2014년 3월 10일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작성한 보고서가 있는데요 그 보고서 이름은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 종합대책입니다 거기 보면은 아 이래서 이런 사고가 계속 재발되구나 이 문건에는 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정보 유출 시에 금융회사가 제재가 미비하기 때문에 재발 방지 효과가 미흡하다 그런 내용이 정부 문건에 있습니다 신용정보법을 보면은 그런 사고가 터졌을 때 과태료는 1천만 원 이하입니다 과징금은 없고 개인정보법도 과태료가 3천만 원 이하 과징금은 5억 이하입니다 또 행법은 두 경우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굉장히 죄가 경미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나 투자가 별로 없는 것이죠 그 다음 또 두 번째 단서인데요 금융회사가 정보를 유출하거나 불법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검증적 행사적 제재가 미부가로 정보관리가 허술하다 그렇게 정부와 대책을 마련할 때 원인을 분석한 결과를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개인정보유출 시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 낮은 수준의 과태료 최고 600만 원입니다 부가 및 임직원에 대해서도 주의 수준의 가벼운 제재 부가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보유출이 발생하더라도 벌가금이나 이런 것이 적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쓴 거죠 당시에 고객들이 굉장히 황당하고 화가 났던 것은 카드 3사가 사건이 터졌을 때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2차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보상에 임하겠다 그래서 고객들이 굉장히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금융 역사가 오래된 나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3번은 미국 회사들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입니다 어떻게 처리하는가? 불과 7월달 얼마 전입니다 미국의 3대 개인신용평가업체인 에큐펙스가 고객정보유출 사건으로 인해 소송합의금으로 최대 7억 달러 약 8,400억 원을 배상하게 될 전망이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피해 정도에 따라서 최저 125달러에서 최고 2만 달러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만 달러 정도를 보상을 받으려면 우리 돈으로 한 2,400만 원 정도 되죠 그 2,400만 원 정도를 받는 사람들은 개인정보 노출로 인해 가지고 비용이나 정신적 고통이 굉장히 심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 때문에 골치를 많이 앓았던 사람들은 2만 달러까지 보상을 하겠다 에큐펙스가 고의로 그런 게 아니고 해킹 공격으로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몇 건 유출됐는가 하니까 1억 4,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노출이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검찰하고 그 다음 관계 당국하고 그 다음 에큐펙스가 합의의 이런 과정을 보면 미국은 이렇게 처리하구나 하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큐펙스사가 고객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충분한 보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고객 정보를 보호해야 될 전적인 책임은 회사가 있고 그것이 뭐 해킹이든 아니면 부주의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회사가 맹백히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아마 법이 해석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제 또 최근에 7월 달에 페이스북은 2016년도에 미국 대선 기간 동안에 페이스북 고객 정보 8,700만 명 고객 정보를 특정 이익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대선용 자료로 제공을 했죠 그런데 그 가운데 미국인 자료가 7,060만 명이었습니다 고객 정보 유출에 대해서 미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부과한 돈은 천문학적인 액수죠 50억 달러입니다 5조 9천억 정도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맹백하게 이제 비교가 가능한데 한국은 개인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참 작고 그 다음에 벌금도 굉장히 작다 질문 네 번째입니다 솜방망이 처벌의 원인이 뭐겠느냐 이 부분에서는 제가 아주 확신 있게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 사건을 양국을 비교하면서 내린 결론은 첫 번째는 미국과 한국 사이의 개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좀 다른 같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인의 권리에 대한 부분을 개인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무슨 하나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에 대해서도 인식이 상당히 두 나라가 다른 것 같습니다 한국은 잘못된 일이지만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맹백한 불법행위고 범죄행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차이가 배상금의 차이라든지 벌금의 차이를 낳지 않느냐는 것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역시 큰 차이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이 한국은 굉장히 미흡하고 좀 온정주의적이고 기업을 과도 보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과감하게 기업에게 책임을 묻는 그런 부분들이 양국에 차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소송을 그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집단소송에 익숙지 않아 가지고 요즘 이제 들어서 집단소송이 나오죠 소송에 대한 개인과 기업의 차이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한국에서는 기업들이 자원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법정에서 싸움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집단소송을 하는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겠느냐 한국에 여러 가지 그런 법적 관행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사회가 발전해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을 과보호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의 권리를 계속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정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묻는 문제는 우리나라가 조금 더 제도가 정비돼서 엄격한 그런 자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의 공병호TV